아저씨 어, 요르르 아니니 아까 일은 없던 걸로 해라 내가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하지만 아저씨 아저씨 말도 틀린 거 없어요 저희 반란해요 우리를 이곳에 가둔 저 윗동 녀석들한테 복수하자구요 너 그 말 진심이니? 하지만 당연하죠 전 지금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저희가 움직여야 저 윗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구요 하지만 김우식씨 말도 틀린 게 없어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잔다 살짝 약간 진통이 온 것 뿐이야 그리고 여보 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응? 여보 이 지하에서 우리 곧 태어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걸려요 괜히 우리 때문에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야 고통받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 태어나자마자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미래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요르르 말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윗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공평해지기 위해서 여보 말이 맞아 내 걱정은 말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보 겁내지 마 응 알았어 고마워 여보 요르르 너 말대로 우리 해보자구나 아저씨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따라오는 이게 다 뭐예요? 김우식님이 모두 지시한 것들이란다 우리 지하사람들도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너네 오빠 리아가 열심히 석탄을 몰래 빼돌렸고 지하사람 몇 명과 함께 여기서 총을 만들었지 근데 이 총은 장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성능은 좋지 않지만 명중만 한다면 승산은 있어 저희 오빠도 이 공간을 알고 있었다고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죠? 글쎄 너가 이 지하층에 반란을 할 거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단다 그렇군요 어쨌든 너가 궁금해하니 너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단다 이제 준비가 되었고 예전처럼 당하진 않을 텐데 김우식님은 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마 이 지하사람들한테 정이 들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아저씨는 매번 모두가 다치지 않고 위사람들과 타협하길 원하더라고요 음 그렇군 어쨌든 이제 지하사람들도 쉽게 당하진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무기를 나눠주려 네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군인들이 의심하겠어 이제 돌아가자구나 저희 둘이 같이 있으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보자 오늘 할당량도 다 채운 것 같네 그나저나 요르르 아까 그렇게 가고선 어디 갔으려나 집에 먼저 들어갔겠지 뭐야 왜 저렇게 군인들이 몰려있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두 잘 들어라 이곳 지하놈들 중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반란이라고? 대체 누가? 이에 관리자님께서는 썰터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순한 지하놈들이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반란 모의를 한 자들을 이곳 지하세계의 놈들이 보는 앞에서 자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위쪽 놈들 갈굼이 심한데 어떤 멍청한 녀석이 또 위쪽에 신기를 건든 거야 자 그럼 반란의 주모자들을 공개하겠다 첫 번째 엄남준 엄남준 아저씨가 결국 그렇게 김우식 아저씨가 조심하려고 심신당부를 하셨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주모자도 공개하겠다 두 번째 주모자? 두 번째 주모자 요루루 뭐? 요루루가 반란의 주모자라고? 이상 두 녀석들은 보는 즉시 사살할 것이며 이 녀석들을 처리하는 데 방해되는 녀석들은 모두 똑같이 사살한다 알겠나? 안 돼 이러다가는 요루루가 위험해 김우식 아저씨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위쪽 사람들과 지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러다가 또 과거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아저씨 아저씨 미야구나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들어오니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요루루가 요루루가 위험해요 뭐? 요루가 위험하다고?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보렴 군인들이 요루루가 반랄의 주모자라면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군인들에게 잡힌다면 요루루는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뭐? 이런 아까 남주를 따라가더니 거기 휘말린 건가? 아저씨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요루루루를 찾아서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요 그래 리아야 네 말이 맞구나 어서 나가서 요루루루를 찾아보자 네 이봐 어서 엄넘진이랑 요루루 그 녀석이 어딨는지 말해 난 몰라 모른다고 두 사람이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쓸모없는 녀석 이런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군 어서 요루루루를 찾아야겠어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 아저씨는 저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희망이 생겼어 다행이야 어? 왜 저쪽에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어휴 이쪽에는 없는 것 같군 에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지이 같은 놈들 너를 찾길래 저러는 거지? 지하 녀석들 괜히 반란을 일으키려 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반란? 대체 누가? 그러니까 빨리 반란 주모자인 엄남진과 요루루루를 잡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데 말이야 뭐? 내가 반란 주모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군인들한테 잡혔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어서 도망쳐서 숨어야겠어 저건 핑크 머리색 요루루루? 빨리 잡아 빨리 도망쳐야 돼 거기서 거기서 퀵 퀵 투비어 잡았군이 반란군 녀석 근데 난 이렇게 험하게 죽는 건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멈춰 그 아이는 반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위쪽에 전달해줘 관리자와 옛날에 친분이 있어서 군인들도 조금 우대를 해줬더니 이제는 이 말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 위치를 잘 모르나 본데 정말 죽고 싶어? 말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요리야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네 저는 괜찮아요 다행이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네 동작 그만 거기까지다 이제는 감사합니다.